벌써 방학 마지막 날이라니 그래도 내일 학교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 다야, 얼른 자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지 네, 가방만 미리 싸놓고 일찍 잘게요 흠, 가방이 어디로 갔지? 친구들, 꽁꽁 숨어있는 물건들을 나랑 같이 찾아줄래? 흠, 가방이 어디로 갔지? 아하, 가방이 여기 있었네 동화책은 어디에 있지? 아, 저기 창문에 있구나 물펜은 어디에 있을까? 흐흐, 찾았다 아참, 일기장도 챙겨야지 일기장이... 약했다 음, 다 챙긴 것 같은데? 이제 자야지 아차차,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 밥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려면 칫솔이 꼭 필요하잖아 이제 진짜 다 챙겼다 친구들 덕분에 모두 챙겼어 고마워 가방이 어디에 숨었을까? 세탁기 문 뒤에 숨었어요 동화책 어디에 숨었을까? 네모난 창문에 숨었지요 불펜은 어디에 숨었을까? 식탁 밑 다리에 숨었어요 일기장 어디에 숨었을까? 액자 뒤슬며시 숨었지요 식탁 밑 다리에 숨었을까? 램프에 꽁꽁꽁 숨었어요 알제잇 네모난 창문 네모 잠시 잊어 잊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